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치중호 게임은 잘됐나요 뭐 잘 되지 않았을까요? 어 본인이 이제 팔로잉 안하나요? 조회수가 곧 인센티브인데? 조회수는 평소처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달라고 그러던데 라이어 게임이랑 양세찬 게임 그것도 쿨타임 차면 또 하려고 아 그래요? 쿨타임 기다리고 있나요? 리버에요? 근데 이거 한 번씩 하면 좀 진이 빠져가지고 아 예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왜 진이 빠지죠? 진이 빠지면 저같은 사람이 진이 빠지지 왜 빠지죠? 너무 어려워서요 베일이 생각 안나서요? 어차피 갈새끼씨 오늘 뭐죠? 오늘은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콘텐츠 우리의 노력을 안 들어갔다는 얘기군요 날로 먹었다 문제는 제가 다 만들었어요 콘텐츠를 제보한다고 하나요? 콘텐츠를 제공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블랙박스 영상도 아니고 한문철TV 그래요 쿵짝을 맞춰주네요? 보통 아하하하고 보통 딴 데 보는데요 해주죠 당연히 형철이 요즘 그래도 사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헌이 형이 형철이 PK 알려주는 콘텐츠 조만간 할 겁니다 아 좋아요 그 다음 첫번째 상대는 너래 저랑 형철이랑요? 알려준 다음에 황덕연한테 골 넣는 어떤 그거를 큰 좌절감을 맛보시겠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 오늘은 안치면 안됩니까? 자 그러면 시청자분이 제공해주신 아이디어 볼게요 네 그 근데 궁금한게 있는데 그 아가니 샹네는 약간 좀 진정 됐나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떻게 알았을까요? 하하하하하하 아가니 샹네는 많이 진정 됐어요 오늘 아침에 안먹었기 때문에 졸라 웃겼나보군요 그거 보고 졸라 웃긴거보다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정신은 못 차리더라고 거기에 멘탈이 흔들면서 거기에 부추성 욕을 엄청 박았어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받아치거든? 어 근데 그 얘기는 못 받아치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남한테 냄새를 풍기지 말자는 주의거든 하하하하하하 깨끗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예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샹네 얘기 나오는 순간 형철이가 소행하라는 생각이 들었어 평상시 형철이가 그래서 그 이게 칙칙 구강청결제 이런거를 자주 뿌려요 네 어 근데 거기서 그냥 그 아가리 샹네가 우리 중학교 때 쓰던 단어인데 아니 그리고 그거를 형철이한테 가다박더라고 아니 그 얘기를 쉽게 하기 힘들거든 보통 잘한단 말이야 보통 3시간 하면 안해요 살면서 안 들어봤어 네 입냄새도 아니야 그 죄송한데 아가리에서 샹네가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입기를 해 아가리 이래 그것도 그니까 아이가 마트에 가서 약간 오암만 맞은 애처럼 그리고 바로 먹었거든 꼴도 하하하하하하 스톤 상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누구의 인스타 팔로워가 더 많을까 자 예시가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밤앤 밤앤 되게 보네요 오늘 네 오! 저는 알고 있어 나도 알아 아 그래? 내가 인스타를 안하니까 난 전혀 모르겠는데 이거 형철이가 더 많아요 그래 한 2천명? 2천명 이 정도 많을거죠 아주 많이 차이 나는건 아닌거죠 그러면 음 그러네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? 신기하네 아니 인스타 들어가서 제가 답본거에요 아 그래요? 네 수고하시구요 네 20문제 개인전 화이트보드 더 많은 선수 촛동원 오토바이가 뭐야? 이거 이거 하는거 아니야? 불안해 이거 야 그거 전남 다 악행이야 꼴좌 안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뭐 사실 나만 아니면 되긴 해 네 근데 내가 당하면 나 너무 굴욕적일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근데 만약에 형철이가 하하하하하하 형을 잡고서 우와아 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리고 이명철 그런거 진심이거든 할 때 보면은 너무 신기하죠 마흔 하나 처먹고 씨발 오토바이는 당해야돼 15살 어린애한테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제가 그걸 한 30년 전에 당하고 안 당한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때 학교만 들어가도 중학교만 들어가도 그거 잘 아는거잖아 아프면 아니까 와 이게 이거 잘못 안했죠 존나 굴욕적인데 구라 개 아프거든 그래 꼴좌 안하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? 오늘 진짜 완전 개쌍 닥주라 압니다 야 근데 이거 인스타 팔로원도 이거는 축구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나한테 희망이 있어 근데 형이 특이한 논리로 문제를 이루고 잘 맞아요 본인만의 어떤 그게 있어 이건 무조건 읽어야 된다 개월이 아가씨 야 근데 이거는 인스타를 둘은 하잖아 하죠 시발 이거 이거 존나 파괴됐나요? 뭐야 시발 징조가 안좋아 보여 드려 보여 드려 뭐야 이게 보여 드려야 돼 뭐야 누가 부섰냐 이렇게 돼있어 새로 하는 새끼 네 자 가보죠 와 어렵다 어렵긴 하다 진짜 어렵다 이것도 반반이잖아 확률이 이거 스피드하게 합시다 그래 어차피 이거 이건 뭐 사실 없잖아 그런게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리즈만 나 그리즈만 아 저요? 2번 아 그리즈만 네 오케이 다행이다 나 근데 다 맞췄네요 근데 이거는 좀 스타덕 따졌을 때 그리즈만이 근데 사실 이거 덕현이 이거요 오답 아닙니까? 왜요? 왜냐하면 아까 전에 예시에서 설명할 때 룰이 규정이 이름을 쓰라 그랬어요 어 근데 여기 번호가 1번이고 2번이고 누가 어떻게 하냐 어 잠깐만 2번이 없어 말로 얘기했잖아요 그리즈만 아 아니 이건 말로 말로 할 거면 칠퇴 필요 없지 내가 먼저 하나 할 때 그리즈만 이렇게 먼저 하고 나서 했어요 네 저기요 법위에 의견해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거는 나 그냥 어 이거 내 의견만 제시하고 가만히 있을게요 그 PD 심판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근데 아까 뒤로 돌려볼까요 이거 뒤로 돌리는 거 맞죠? 네 네 자 이름으로 정답 듣기 이름으로 정답 듣기 자 그럼 저도 이제 발언해도 되나요? 네 저 아직 준비도 안되고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맘대로 하나 둘 셋 하고 공개해놓고 갑자기 이번 아니 다 했을 동안 뭐 했습니까? 세명 다 이스타티비 화이팅 이스타티비 화이팅 이스타티비 화이팅 이게 정답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잠시만 할게요 저는 자 그럼 어떻게 되세요? 저 PD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우리 중서가 덕현이 잘 갈구거든요 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가위바위바 합시다 누구랑 누구랑? 주헌이 형이랑 저랑? 이긴 사람이 말이 맞는 걸로 그러면 덕현이가 이기면 정답이고 그럼 수긍하나요? 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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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거기 룰이 있는데 룰을 안 지켜놓고 이렇게 당당해도 됩니까? 아니 되게 이기적으로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공개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게 아니요 내가 스피드하게 합시다 종윤이가 예 그럽시다 자 이제 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데 가위바위보이 수긍하나요? 솔직히 말해서 저 수긍은 안하고 싶지만 네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예 지금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오토바이 솔직히 말해서 이건 존나 구역적이거든 이런거는 이거 마치 야자타임이랑 똑같은거야 나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불리한거야 그래 자 일단 그리지만 네 자 여러분 열세 분 두 분 어떠셨어요? 제 어떤 그 얘기 아 그거요? 네 솔직히 솔직히요? 솔직히 통술치려고 하지 말고 X야 솔직히 좀 그거였어요 뭐 취했다 와 씨 저걸 저렇게 저렇게 가져가냐 진짜 존나 급하구나 진짜 절실하고 내가 보기에 덕현이 이새끼 X야 내가 이제 존나 이거 근데 이거는 그럴수도 없어 네 1등만 해봐라 이제 만약에 형이 벌칙당하고 덕현이 그거 하지 그러면 X야 못된다 이제 형 불알 터트린다 만약에 덕현이 꼴찌하잖아요 어 네 이제 정관수도 해드리겠습니다 셀프 셀프 정토가의 정관 네 빠르게 쓰죠 하나 둘 셋 노이어 노이어 다 노이어네 그래 와 얼마 안나 존나 검사치네 난 젊은이라서 노이어 했는데 자 바로 갑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 파브레가스 다 똑같아 역시 와 근데 480만밖에 안돼요? 얼마 안되네 통수를 많이 써서 그래 파브레가스가 팀을 많이 옮겨다녀도 많지 않을까? 나는 파브레가스가 SNS활동을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본게 많은 것 같아서 앵 까네 되나요 statements 중쿔의 형 오래 쓰셨어요 하나 둘 셋 레비 난 레비 書 오 갈렸다 갈렸다 대로 갈렸다 이거 케인이야 UA 아니 그리고 이제 모든다 waar 드디어 씨발 내께 왔구나 기존๊ magnesium 야 이게 퀴즈쇼지 이게 퀴즈쇼지 그전까지 지시쇼였어 시발 하나 둘 셋 아게로 디발라 어? 알쓰 아 디발라가 많구나 디발라 있기 진짜 많아요 저도 팔로우 중인데 진짜 많습니다 아 그래 난 아구혜로 BJ라서 나도 그래서 했어 야 이거 두 배가라네 아 두 발 해야되고 아 ㅅ 뜨네 이거 첫번째 문제 타격 개끄네 아이였죠? ㅅ 오? 하나 둘 셋 제라들 마음 가는대로 했어요 제라들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둘 다 약간 틀따기라 얼마 안돼 ㅅ 땐거 같은데 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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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질라탄 나 음바패 저도 음바패 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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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라탄이 이렇게 많을 것 같은데 질라탄이 제가 인스타 팔로우 하거든요 가끔 올리는 영상 보면 삼성TV 광고에요 아니 그리고 질라탄 되게 간결하게 디씨 질라탄 이런걸 써 갤럭시 워치 광고 올리고 막 그러더라구요 면바페가 젊은이라 집중이야 집중이야! 꼴등해도 주헌형이 1등만 안하면 돼 1등이 꼴등하는거야? 아니 그 개방적으로 한명이야 그래 그리고 정해져 있어 X같은 룰이네 하나 둘 셋 산초! 아 제발! 제발! 큰일났다 이거 연속 두번 틀렸어 이거 큰일났다 이거 자 시범까지 하고 중간 체크합니다 하나 둘 셋 모드리치 약간 persone 와 세문제 연속 춤이었어 큰일났다 이거 진짜 X됐다 자 вчöglich 추맨 6개 아다 9개 마라 5개 5개? 공개 9개 오! 야 이거는 내가 둘 대교로 가는 거 같니? 우린 자동차야! 세계연습도 이렇게 크다! 나름 주제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붙였네 계속 가나요? 잠깐만요 어쩔 수 없다 이거 하나 둘 셋 라모스 차라리 이게 나 아 씨바 X때뻔했다 약간 헷갈리는데 어? 이거 알텐데 덕현이 형 이거 하아 와 이거 모르겠다 아 이거 존나 헷갈리는데? 갈까요? 잠깐만 잠깐만 모르겠다 일단 썼어 딩동 두번 할거면 안하셔도 되는데 하나 둘 셋 이승우 정승원입니다 나 정승원 정승원이야 야 지금 추맨 황두겸 동률 지금 누구누 맞췄죠? 저랑 종윤이 형 둘이 정승원 정승원 우리나라 국대 2위입니다 1위 손흥민 아 손흥민이 압도적이겠구나 정승원 하고싶었네 이렇게 했는데 이승우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야 이거 컷님 아니에요? 페널티에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? 내가 고민을 했어 나 정승원 하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것을 할까 해 딩동 해서 정승원이었구나 둘이 동률이죠? 다행이다 다행이다 하나 둘 셋 호날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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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억다리로 가는구나 여기 억다리로 가는구나 아 ㅅㄹ 존나 긴장되네 하나 둘 셋 하메스 라모 하메스 그래 디발라 하메스가 인기 진짜 맞다 그러네 4천만대네 우리나라 인구야 그러니까 이건 좀 갈릴 것 같은데 이것도 신구거든 베컴 베고 갔다 진짜 멋있다 다 썼나요? 네 레이마르 베컴! 네이마르! 역배가 나요? 와 감사합니다! 네이마아! 네이마아아!! 세뇨리따 세요리타 세뇨리타 역배 노렸는데 아미고 아미고 네이마아악! 감았다 감았다 왔다 왔어 하나 둘 셋 스털링! 스털링! 다 틀려! 하나 하나 차이야 사실상 저랑 형철이는 벗어났다고 보면 되요 하나 둘 셋 마르셀로 제발 제발 여기서 제발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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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마르셀로 마르셀로 에오 아미고 아미고 브라질 브라질 자 오토바이 8분 능선 넘었습니다 어차피 이거 지금 나 저 할리로 갑니다 할리라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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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덕현이 오토바이 당한 거란 자리가 없는 맥컬입니다 아니 벤티아리라기보다는 존나 패고싶은데 하하하하하하 앙앙 하리대예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아 씨발 이거 어려운데 모르겠다 그냥 가자 하나 둘 셋 지단 어 역시 오케오케오케 레알이 확실히 인기가 오죽 그래 야 이것만 내가 맞추면 끝나 두 문제 차이지 네 이거 맞추면 끝나요 여기서 맞추면 사실상 끝 셋채래 어 그냥 끈치지 셋채래 이..이거가 차이 나오면 나나? 세계최고의 레지사에요? 어 셋채래 하하하하 같이 틀려야 되는데 하나 둘 셋 zwolsten 조류진이었어 예ering 오오오오오 наз 야 대중해서 역배를 걸었어야 했구나 야 이게 흘러가 많구나 시그르 예쁘게 끝났節目 Maine 이 부분은 마지막 봅시다 문제가 있으니깐 하리네예 까지 지금 에ате 어? 그래! 나 망한 수가 있어! 나 찢겼어! 와 나 살았다! 아 형! 아 오늘 도로도 안 맞추고 바꿔야겠다! 이스타TV 존망해라! 이스타TV 존망해라! 어떻게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고 할까요?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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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X 됐다 이거 야 이거 X 됐다 박연아! 오늘 이거 끝나고 만약에 저기 휴가 쓰고 싶으면 내가 인정해줄게 아 알겠습니다 오토바이 한 번에 휴가? 괜찮지 나쁘지 않아 이쪽으로 땡길게요 여기 비뇨기과 같은 거 알아봐야 되는데 X같다 거의 인생 이순생 최고의 족같애 최고의 구려 와 근데 알아요 금방 끝나요 왜 내가 하나요 근데? 형이에요 저 아니 저는 분위기 조정했으니까 가위바위보 할까요? 가위바위보 해서 그래?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놀리고 내가 하면 또 보기 너무 안좋으니까 마지막에 존나 착한 척하네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! 하하 하하 아 니가 난 조영이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지랄이라라 지랄이 가위바위보!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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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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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거 안 되는데 3초만 갑시다 3초 할께요 아 뭔 3초야 하려면 시동을 걸리고 준비기 시간을 줘야되니까 누워있으면 되나 그냥? 야 근데 너 막 계속 움직이면 낫지 떨어질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게 미는거 아니야? 저 비를 밀고 알아볼게요 아 의자비 올라가면 되겠구나 그래 그래 자 발산역 쪽에 좋은데가 있답니다 발산역 아 거기 내가 옛날에 요렇게 썩 걸렸을때 갔었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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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해 하하하하 선생님 선생님 잠시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생님 아다 선생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굉장히 놀라야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야될 수 있어요 나이기 업특급이라 이거 너무 강한 컨텐츠 아닙니까? 우리 선생님 우리께도 온다고 생각하실거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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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케이크 쏴 때 오토바이 한 번 더 오면 안됩니까? 더거나요? 더 괜찮으 괜찮으셨어요? 모르겠어요 너무 또 연속되면 안 되니까 내가 또 쉴거 같애 오토바이로 갔어요 아멘